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하루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체 안에 살면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의 임자심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온전히 순종함에 따라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 위해서 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얼굴로 대면해 뵈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테이블 듣는 성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최국기 33장 오늘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가져다가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이라고 부르니 주를 찾는 모든 자가 진영 밖에 있는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가더라 모세가 성막으로 나가면 모든 백성이 일어나 각자 자기 장막문에 서서 그가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모세를 바라보니라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구름기둥이 내려와서 성막의 문에 서며 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은 그 구름기둥이 성막문에 선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일어나 각기 자기의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더라 주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모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인 그의 종 청년 여수와는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모세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의 종 여수와는 끝까지 성막문 안에 거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주님을 만나는 성막은 진영 밖에 있습니다 진영 밖에다 이 진영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수백만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진영 밖에다가 성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 이것을 회중의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주님과 성막 안에 항상 거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진영 밖에 성막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성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바로 우리가 성령에 관한 전이라고 그랬죠 내 안에 가까이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내 육신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들 수 없어요 이 육신은 바로 진영이에요 진영 육신이 진영이에요 진영 밖으로 가야 돼요 진영을 떠나다 육신을 초월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내가 그래 놓고 진영 밖으로 나가자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못 뵙니다 주님을 못 뵙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상한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참으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라오디아교의 성도들 라오디아교의 교회 시대의 특징이죠 그래서 참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서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죠 바로 이것은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백성들과 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는 그 모세 이는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항상 주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사람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의 그림이죠 그래서 첫째로 바로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골로세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숭배다 뭘 더 갖길 원하는 탐욕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상숭배하는 그리스도인들 요즘 우상숭배는 금송아지 성기는 게 아니고 돈을 성기는 거죠 골드나 가시나 뭐 비슷하니까 금을 성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세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숭배다 성령께서 요즘의 우상숭배는 탐심이다 물론 하기에 뭐 캐트럭에서는 아직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에베소 5장 6절에 보게 되면 2장 6절에 보면 불순종의 자녀 위에 5장 6절에 불순종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불순종의 자녀 위에 그래서 아무도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진노가 임하죠 진노가 임합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한다 특별히 탐심을 가지는 자녀들에게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터진 다음에 그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병들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터진 다음에 문제를 알게 되죠 처음엔 모른다고요 암이 들어와도 잘 몰라요 그 암의 특징이 뭔가 하면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이 죄의 특징이 뭐냐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 숙면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 이게 무슨 죄인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 이게 사실 불순종이거든요 순종하려는 사람은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다 마음에 다 그냥 외워버린다고 그냥 배우는 데로다 외워버린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외운다는 것은 마음판에 두는 거거든요 외운 건 마음판에 두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말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순종할 것도 없죠 요즘 이런 세대가 됐죠 그리고 세 번째로 디모델전서 6장 8절에 사도바하리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렇죠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좋고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집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무 밑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산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사로의 집에 가기도 하고 그래 가둬 거기서 또 가자 마르다는 예수님 보고 왜 그냥 말씀 가르치고 앉았냐고 말이지 마리아를 좀 일 좀 시키게 좀 부려먹게 해달라고 막 원망하라고 그랬다고요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네 번째로 여기 율법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두렵게 나타나니까 호렵산 거기에서 그저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죄를 깨닫게 하죠 하나님의 법이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뱉게 벼렸습니다 그 인간적인 장신구를 싹 뱉게 벼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영적이고 거룩하며 의로우며 좋은 것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7장 14절 16절 보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구원 받고서도 율법 때문에 억리해서 자기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고통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러한 고통은 좋은 거죠 세상 사람들의 고통은 사망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통과 핍박은 이거는 바로 생명이죠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어로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의 고통은 빌어고 빌어 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better에요 better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 고통을 겪음으로 내가 영적으로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통과 세상 사람의 고통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죄를 짓고 내가 고통을 받고 또는 세상으로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어떤 고통이 되는지 회개에 이르게 한다 믿는 자의 고통은 회개에 이르래서 더 좋게 한다 더 better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은 점점점점 사망으로 빠져더라는 고통이다 삐더다 삐러 영어로 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감사할 것밖에 없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쁜 일 있으면 찬송하고 슬픈 일 있으면 생각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다섯 번째로 교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모세처럼 친구처럼 주님을 대면해 만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여기에 관한 말씀이 있죠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된다 히브리서 13장에 사도발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3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이곳에서 나온 것을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성수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그런 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 울들게 돼 있죠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그들 밖에 나가서 수치스럽지만은 밖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진영 밖으로 나가라 여기에는 우리에게 연관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울 도성을 찾고 있노라 그랬어요 우리 도성에 사는 특히 시리 큰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이죠 11서 11장에도 38절을 보면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왜 그랬습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영 안에 있으면 물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참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홀로 문 닫아놓고 정말 주님과 몇 시간씩 교제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교제하는 사람만 알지 다른 사람이 볼 땐 뭐 몇 시간씩 기도할 게 그렇게 있느냐 아니 세상에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면 몇 시간이 휙휙 지나가잖아요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 친구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행한 말이죠 제자들 제자들이 뭐죠? 제자들은 주님을 100%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지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 프로그램 받았다고 제자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스라엄이 있고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옛날 에스겔 보고 네 부인이 내일 죽을 텐데 넌 울면 안 된다 그래도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안 울고 이게 하나님의 종들 제자들의 주님의 친구 친구의 바로 삶이죠 바로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달라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에게 인기를 안 됩니다 항상 밖으로 나가서 항상 지금도 고통당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주님을 항상 진영 밖에서 만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장망군에서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배 구경하러 옵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보면 알죠 일곱 번째로 구름기둥은 성령의 모형이죠 구름기둥 가운데서 주님 만나셨는데 성령의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만 주님과 교제할 수 있죠 고림도전서 2장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배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온 적도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깊은 기도를 할 때 성령 안에 진영 밖에 나가서 내 육신을 다 초월해서 정말 성령 안에 들어갈 때 내 영이 하늘에 올라갈 때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 들을 때도 그래요 내가 와서 육신 때문에 마음에 이 뿌듯한 것 때문에 확 그러다 그걸 이기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면 보면 알아요 주일날 보면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예배 시간 전에 막 기도하면서 주님께 강구하는 사람이 없어 없어 내가 혼자 여기서 꿇어 앉아 기도하지 정말 주님을 만나려는 사람은요 기도해요 멕시칸들 보세요 오면 꼭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멕시코 다른 유카탄까지 와도 꼭 들어오면 재단에 나와서 항상 무릎 꿇고 들어가 멕시코 가면 우리 유엡산들 형제들도 꼭 우리가 가면 예배 시간 전에 꼭 나와서 무릎 꿇고 꼭 기도하잖아요 이게 경험한 사람들의 자세예요 이게 한 재단이 있다 그랬어요 한 재단 우리를 바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깊은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야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죠 그래야만 주의 임자가 있어야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임자가 있을 때 내가 말하게 되지 주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허공에 대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형식적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깊은 주님 안에 들어가야 성령 안에 들어가야 모세는 나왔지만 여호수와는 성막을 떠나지 않냐더라 그랬어요 여호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랬을 때 모형이에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항상 안 떠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면 언제나 교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신 것은 옛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구에게도 말씀하셨고 옛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당연히 주님이 안에 계시죠 그때는 주님이 안에 계시지 않았죠 잠깐 동안 사역 때문에 잠깐 주의 영이 있었지만 지금은 항상 거체를 정하고 계신다 우리가 우리의 거체를 정하리라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하고 대화하지 못하면 얼마나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그럴 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럴 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건만 우리가 육신이 가려워서 내 마음이 가려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우리를 친구 삼으시며 우리를 왜 죽으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삼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 뵙고 음성을 듣길 원하며 또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집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믄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테이블 듣는 성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네 룸 이 términ